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 1부, 2부로 나눠서 두 가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아주 노력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일 거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게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간접범위 10회 특강을 개강한다라는 알림입니다. 선생님이 퀘스트를 통해서 작년 수능, 그 전에도 그랬지만 간접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 그래서 개념 에센스에서도 매년 이 직접범위와 연계가 될 수 있는 간접범위를 항상 문제풀이 속에 녹여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접에서 배운 1차 함수가 보조선으로 들어온다. 그럼 1차 함수의 성질 중에 무엇을 쓰는 걸까? 지수로가 함수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보조선으로 들어온다.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하필 준 이유가 뭘까? 유리 함수가 들어오면 무리 함수가 들어오면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에센스에서 끌고 나가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간접범위를 한번 총정리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들었지만 커리큘럼 안에 공식적으로 넣기가 어려웠어요. 선생님의 스케줄이 이미 결정이 된 게 빡빡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간접범위가 필요할 테니 선생님이 어떻게든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현장에서 매주 월요일 밤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3주차 진행을 했고 이 정도 속도감이고 이 정도 내용이면 온라인에 개강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드디어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강의인지 어떻게 진행을 할지 가볍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 선생님이 OT를 촬영했기 때문에 아마 이 캐스트가 올라가는 시점으로는 이미 개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캐스트가 금요일날 업로드가 될 거고 아마도 강의는 수요일날 오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강의를 왜 만들어? 이 강의가 뭐야? 근데 왜 제목이 간접범위 0개 특강이야? 라고 한다면 간접범위 특강이 아니라 간접범위 0개 특강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간접범위를 공부했으나 그때 좀 공부를 소홀히 한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간접범위에 대한 총정리 학습이 돼줄 거야. 우리가 내신 공부를 할 때는 끝없이 하죠. 교과 과정에서 결정해 놓은 공식들 또는 수능에서는 여기까지만 원해? 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많은 공부를, 많은 문제들을 풀어냈을 거야. 근데 그걸 다시 재정비해서 수능엔 여기까지 원하니까 쓸데없는 다양한 것 하지 말고 여기까지 평가원이 우리가 출제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해주는 그 바운더리까지를 정확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자. 그래서 간접범위를 총정리하는 강의인데 동시에 두 번째가 포인트예요. 직접 문항에 연계된 간접 포인트를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간접범위 전체를 왜 배우는지 그걸 목표로 각각의 단원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말 그대로 간접범이기 때문에 그 간접범위가 직접범위에 어디로 직결되는 내용인지 그런 관계들을 분석해 주고 실제 직접 출제 범위의 수능 문제 또는 평가원 문제, 교육청 모의고사 등등 속에 그 간접범위의 내용이 어떻게 접목되어 들어갔는지를 직접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간접범위의 그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총정리하고 개념을 쭉 설명하고 지지난주는 곱셈 공식을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딱 외워야 되는 곱셈 공식은 10개거든요. 그 10개의 곱셈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렇게 개념을 총정리하고 거기서 우리가 풀어볼 만한 좋은 간접 자체 문제가 있으면 하나쯤 풀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연계된 직접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분석해 주는데 어떻게 강의를 분석해 주냐면 예를 들어 나머지 정리가 직접 출제 범위에 접목이 되어서 들어갔다. 분수식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의 미정계수 결정법에 함수의 극한으로 접목돼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fx가 0으로 갈 때 분자에 fx 더하기 1이라는 인수가 보이네 아 이건 fx로 나눴을 때 1이라는 나머지가 있다는 뜻이니까 fx 더하기 1은 절대 0으로 안가 그렇다면 옆에 곱해진 게 0으로 가겠네 라는 그런 관점 그 간접 범위라는 게 사실은 출제 의도는 직접 출제 범위에 있는 개념이지만 직접 출제 범위에 있는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문제들을 간접 범위라는 판에다가 얹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과 조건을 이어가는 연결 고리 그 조건에 하나하나 붙어 있는 포인트들 디테일하게 해석해야 되는 말들 그런 것들의 연결이 다 간접 범위의 사소한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간접 범위가 직접 문제에 어떻게 연계됐는지 그 포인트를 분석하는 것 거기까지가 이 강의의 바운더리에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 문제를 드립다, 드립다, 드립다 풀어주고 열심히 이게 아니라 간접 개념 그리고 간접 범위의 기본적인 접근을 볼 수 있는 문제 한두 개 그리고 그것이 직접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직접 문제를 끝까지 풀어주기도 하고 에센스나 기출 백선에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읽고 풀면 돼. 이 말이 간접 범위에 얘랑 연계가 되어 있는 거야. 라는 설명을 하는 강의에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간접 포인트에 대한 정확한 해석으로 그 말들을 정확히 읽어내므로써 출제 의도에 맞는 풀이법을 구현한다. 시작하는 조건이 간접 범위의 집합의 관점을 품고 있을 때 그 시작하는 조건을 보고 아 이거는 K값에 1, 2, 3, 4 집어넣어서 풀면 돼.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면 헛짓 없이 바로 출제 의도에 딱 맞게 문제를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만든 간접 범위 연계 특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 문항 예시를 넣어놨네요. 어떤 예시가 여기에 어떤 강의였냐면 집합을 설명하는 강의였어요. 집합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자연수라고 말하면 자연수라는 말 자체로 사실상 모든 자연수를 의미하거든. 그런데 그 자연수라는 말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 그 변수에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가 살짝살짝 조금씩 달라 그 말을 해석하는 방법을 분석을 하는 예시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기출문제들 보시면 이런 문제 지금 이 문제가 들어온 이유가 이게 이슈가 됐던 문제예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X가 N으로 범위가 좋아지고 FX가 N에 대해서 다른 함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단 N은 자연수이다. 라고 했을 때 자연수 앞에 모든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 N자리에 1, 2, 3, 4 모든 자연수를 집어넣어도 되는 건가? 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당연히 이걸 선생님이 분석하는 걸 들으면 아마 어? 하고 충격을 먹을 거야. 당연히 저 주어진 식의 N자리에 1부터 순차적으로 넣으란 뜻이야. 근데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요. 꼭 보시면 좋겠어. 이게 이런 것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정말 완벽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사소한 해석의 미스가 그 순간의 실전에서 머리를 하얗게 만들기도 하고 또 평소에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하다가 딱 중요한 시험인 수능장에서 어? 잠깐! 모든이 없는데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을 그 수능장에서 겪는 다양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런 조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강의 할 때 선생님이 되게 신났고 그리고 이건 평가원이 실수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평가원이 살짝 조금 다르게 표현해줬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아마 그 수험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선생님 강의 들어보면 아마 알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저기에 뭐든지 오히려 들어가면 이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잘 한번 보시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문제 만들어 놓고 그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수학을 그 개념을 그 현직 수학과 교수님들이 대부분 출제를 하시죠. 그분들이 그 천재 수학자들의 개념을 해석하고 현대의 수학적 천재라고 하시는 분들이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문제로 제시할 때 이 말에 오해가 없도록 조건 하나하나를 뜯고 뜯어서 완벽한 논리로 주기 위해 노력을 하시겠죠. 세상 그 어떤 수학 문제보다 60만 명 수험생들의 인생을 걸고 내는 문제인데 당연히 조건에 미스가 있으면 그야말로 그건 바로 오류잖아요. 근데 이건 오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뭐 이런 거 있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니까 아 저거는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건데 이러면 모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문제와 이 문제 속에 자연수 N의 역할이 엄청 달라요. 엄청 다르기 때문에 얘한테서는 모든이 있는 게 당연하고 안문제에서는 없는 게 자연스러운 게 당연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집합에서 우리가 자연수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애석도 출발을 해서 사실 집합이라는 강의를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집합이라는 수학사가 집합론이 가장 수학사 중에는 짧을 거야. 근데 집합이 만들어지고 모든 수학이 그 위에 재정립됐어요. 이게 모든 수학에 관통하고 있고 모든 수학에 진짜 바탕이 되는 게 집합인데 문제 하나하나 해석할 때 집합의 관점은 기본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게 가볍게 지나가버리면 조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짚었고 특히 또 이런 표현들 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이 존재한다. 아니 여기에 M에 1, 2, 3, 4 집어넣어서 푸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 되게 오답률 높았고 풀었던 친구들도 헛짓 좀 했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헛짓을 했냐면 이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한 일반항을 합에 대한 일반항을 찾고 푼 친구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조금 헛짓을 한 거 아닌가? M에 1, 2, 3, 4 집어넣으면 답이 바로 나와. 라는 이슈가 있었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강의를 보세요. 이 표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수투에도 있어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 이 표현이 이유가 있는 거거든.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N의 1, 2, 3, 4 축자대입법인 것처럼 집어넣으라는 뜻이거든. 이런 것들 강의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정말 올해 선생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현장 수강생들처럼 최고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최고가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힘든 와중에도 이 간접연계 특강을 촬영했고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매주 선생님이 조교 이야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생각난 조교가 하나 있어요. 오늘도 한번 해볼까? 잠시만. 잠깐만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이거는 오늘이 며칠이냐면 1월... 아까 며칠이었죠. 감독님? 23일. 지금이 1월 23일이에요. 근데 1월 23일 무슨 요일이냐면 화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에 일요일에 지난주 일요일 일요일 저녁에 선생님이 이제 분당 오르세 학원에서 낮 강의 그리고 중간에 저녁 먹고 저녁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 타임에 수강생이 찾아왔어요. 인사를 이만큼 약을 사들고 약을 본인이 많이 먹는 약이라 하면서 약을 사왔는데 너 저번에도 수능 끝나고 약을 한가득 들고 오더니 혹시 엄마가 약사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많이 먹는 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건 무슨 약이야? 그랬더니 관절약도 있고 이런데 기분이 확 났어요. 관절약? 그랬는데 이 친구가 선생님 저도 먹는 약이에요. 관절약 좋은 거예요. 이러는데 관절약을 먹는 우리 수강생들이 나의 관절을 걱정해주는 연세가 됐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 연세는 아니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먹잖아요. 감독님. 그렇죠? 네. 관절약 하나씩은 먹잖아요. 여러분들도 먹을 수 있잖아. 어쨌든 이 친구 이야기 잠깐만 해보면 이 친구가 지금 본과 의대 본과라 이 친구는 지난주 얘기했던 그 친구 아니? 서울대의회과 그 친구 아니고 또 다른 수강생이에요. 그 친구 다음 해 후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너 이야기 조금만 할게 또 캐스트 볼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우리 조교들이 이제 수강생들이 이번 주 일요일 돌아오는 일요일에 이제 그 무리들이 만나서 밤에 뭐 잠깐 회동을 한다 뭐 이러는데 아마 선생님한테 인사하러 갈 때는 캐스트에 박제되는 것을 이렇게 각오하고 가라 이런 대화가 있지 않을까 근데 니네가 니네 얘기밖에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그게 내 삶이기 때문에 얘기 잠깐 한번 해볼게. 어쨌든 이 친구가 고3 고3 재수생 때 만났어요. 고3 아니었고 학교가 어디였지 용인회고인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더 얘기 안 할게. 어쨌든 음 재수할 때 왔고 그때 선생님의 그 아마 수원투 최상위반 미적 최상위반 이렇게 투커리를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수능을 끝내고 나서 되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수능 끝나고 나서 조교로 이제 일하기 시작할 때 조교들과 식사를 첫 식사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이미 각자의 인생을 물어보니까 다 너무 대단해. 그리고 다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야. 노력을 너무너무 열심히 그 와중에도 정말 겸손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밥을 먹다가 문득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이름을 반만이라도 알려주고 싶은데 좀 안되겠다. 너는 선생님한테 뭘 배웠어? 넌 이미 다 아는 거 아니었어? 라고 했더니 자기가 정말 정말 고3 때 수학을 잘했었는데 막상 수능에서 이렇게 성적이 뚝 떨어져 보니 뭐가 잘못됐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어찌어찌 하다가 선생님을 알게 돼서 재수할 때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런데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 약간 충격이었다. 어떤 충격이었냐?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 친구가 했던 말 중에 그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자기 머릿속에 흩뿌려져 있던 다양한 개념과 문제풀이 접근들을 한 줄에 쫙 꿰어주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 개념을 공부했고 내가 이 문제에 쓴 이 풀이가 어떤 의미로 쓰였던 건지 정말 공부를 많이 했던 학생이니까 안 해본 건 없겠죠. 안 풀어본 공부가 없고 고3 때 이미 대학 과정에 수학까지 했었대요. 그래서 모르는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문제를 읽고 왜 이 풀이를 하는지에 대한 당리성 이 개념은 어디다가 쓰려고 배운 건지에 대한 개연성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한 줄로 쫙 꿰어주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갑자기 생각난 게 찾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간접 범위 이 연계 특강이 이름이 안 붙네요. 간접 범위 연계 특강이 아마 간접 범위 좀 내놓으라 하는 나 간접 범위는 정교권이었어 하는 친구들 마저도 그 단원을 왜 배웠는지 이게 직접 단원에 어디로 직결되고 있는지 어떤 표현에 이 간접 단원의 내용을 갖다 쓰는지 이런 연결이 아마도 끊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접을 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에 들어와 있는 간접을 못 알아본다거나 직접에 들어와 있는 간접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놓쳐버린다거나 못 알아본다거나 놓쳐버린다거나 비슷한 말이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선생님이 간접 범위가 연계에 붙을 수 있게 간접을 한 줄로 꿰어서 연계에다가 걸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간접을 조금 내려놨던 친구들은 아 여기까지가 내가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그래도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개념 시작은 쉽게 시작하지만 늘 우리 개념 에센스처럼 1분의 겸손함이 필요해요. 뭐야 다 아는 내용인데 하는데 그게 직접에 연결된 포인트를 딱 보면 세상에 저게 저렇게? 라는 느낌이 딱 올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을 싹 끌고 올라가는 싹 끼워서 직접에다 딱 걸어주는 그런 강의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와 대한민국에 이런 강의가 있어? 없을 것 같아. 진짜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은 행운이다. 스스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 그런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스스로 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할 것 같고 근데 이 친구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 조교 이제 지금 1년 반 조교하고 지금은 이제 본과 조교 안 하는데 놀론만 오는 우리 수강생 수강생이었던 조교였던 이 친구가 너무너무 대단한 친구인 게 또 어떤 면이 대단하냐면 1년 동안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물론 현장 강의 끝나고 나면 이 친구도 역시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정말 조금 남달라 항상 이 뛰어난 친구들을 보면 기다렸다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따지고 이 개념을 제가 자기가 사용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가 제가 늘 하던 방식인데 여기 안에 어떤 개연성이 있을까요? 왜 저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걸 막 비교 분석하면서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이 친구가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모의고사를 보거나 뭐 이러면 거의 100점이 나왔어요. 이제 이 정도면 안정적이다. 100점이 나오고도 시간이 한 1, 20분 정도는 항상 남았어. 어떨 때는 한 30분 이상 남고 이렇게 본인이 문제를 풀 때 그 모의고사 문제 위에다가 그거를 풀 때 시간을 항상 적었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풀린 시간을 위에 적어놓고 그래서 토탈 60분에서 70분 정도면 항상 다 풀고 100점을 받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수능을 한 3, 4주 남겨놓고요. 저한테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3, 4주 남겨놓고 오늘 또 배가 산으로 간다. 빨리 할게요. 3, 4주 남겨놓고 지난주도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뭐 괜찮죠 뭐. 어쨌든 3, 4주 남겨놓고 저한테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선생님 제가 문제를 어릴 때부터 어떻게 푸냐면 문제를 푸는 그 순간에 2회독으로 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러잖아요. 보통 선생님 에센스에 설명할 때 1스텝하고 이렇게 풀고 자 그 다음 조건 받아서 2스텝 조건 순서대로 풀잖아.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자 3스텝 이렇게 푸는데 문제를 푸는 순간순간 이 문제를 검수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 번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랬더니 아 이제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자기는 1스텝 1스텝 2스텝 2스텝 3스텝 3스텝 이렇게 검수를 한대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있대. 실수를 막는 방법으로써 풀고 바로 확인 풀고 바로 확인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좀 넉넉하게 남았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이제 본인은 30번까지 딱 다 풀면 그게 검수까지 끝나는 시간이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시간이 한 1, 20분 안쪽으로 남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넉넉하게 남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빡빡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차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 풀면 두 번 푸는 과정에서 잘못된 풀이가 잡히냐 계산 실수나 이런 게 잡히냐 했더니 잡히는 게 한두 개 정도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이렇게 풀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대로 계속 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근데 시간이 너무 빡빡한 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에 걸렸다 하면 30번 다 풀어갈 때쯤 30번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기는 시간을 두 번씩 벌써 검수까지 끝난 상태니까 30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손사대로 쭉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초고난도 문항까지 본인은 무조건 맞추고 의대를 가야 되는데 그걸 남겨놨을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하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현장 천우신조 이거 하는데 마지막에 이거 폼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렇게 쭉 한 번 풀고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쭉 한 번 풀고 그리고 나서 다 풀고 나서 다시 모든 문제를 검수하는 걸로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한 번 해보자. 한 주만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했어요. 그런데 정말 늘 100점 나오던 친구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를 틀렸어요. 실수로 틀렸어요. 계산 실수로. 왜냐하면 이게 어색한 거지. 공을 늘 이렇게 야구 선수들의 폼을 내가 어릴 때 야구를 배우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폼으로 공을 쳤는데 이 폼에 약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전에 나가기 3, 4주 전에 이걸 깨달았어. 아 이거 마저 바꾸내면 완벽할 것 같은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걸 마지막에 깨달았어. 그럼 선생님 한 번 바꿔볼게요. 라고 하는데 한 두세 개 실수가 일어나서 그러면 안 바꾸는 거 어때? 웬만하면 선생님은 학생의 의견을 따르거든요. 그런데 안 바꾸는 거 어때? 라고 했더니 그럼 선생님 제가 한 주만 더 이렇게 해보고 괜찮은지 아닌지를 한 번 판단해 보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했어요. 그런데 괜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숙제로 나가는 모의고사들을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데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능장에 갈 때 그 폼을 바꿔서 갔어요. 수능장에서 이렇게 바꿔서 수능을 봐서 100점을 받았어. 그리고 그 약을 한 보따리 들고 찾아와서 선생님 저 말도 되게 이쁘게 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수학은 다 맞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수학은 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웃는데 눈웃음이 엄청 입거든요. 이렇게 웃는데 그리고 그 약을 한 보따리 보고 눈웃음 어디서 본 듯한 눈웃음이야? 해서 내가 너를 오! 하는 너의 비밀 내가 조금 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너랑 얘기하는지 수강생이랑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폼을 바꿨어요. 여기에 이 포인트에 엄청난 대단함이 있지 않아요? 충분했는데 이때 마지막에 솔직히 조금 걱정됐거든요. 근데 본인이 바꾸고 확신을 가지고 이게 맞겠다 라고 하고 수능장으로 간다는데 못 말렸죠. 당연히 본인의 선택이고 마지막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사실 이 정도면 된 거잖아. 거의 다 100점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1, 20분 남는 거 정도 괜찮았거든. 검수까지 다 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에 내가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단 1이라도 그러니까 99가 됐는데 단 1이라도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 그걸 바꿔놓는 그리고 와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 어땠어? 그랬더니 아주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아주 널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남았어? 그랬더니 15분인가 20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검수까지 끝내고 어쨌든 남긴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폼을 바꿨던 굉장히 대단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매주 선생님이 하나씩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매주 한두 사람이 이렇게 인사를 하러 찾아오고 어? 그럼 이제 아 이제는 찾아오면 캐스트 아예 캐스트 주제를 생각하고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지난주까지는 이번주까지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번주 일요일날 그들이 회동을 한다고 하니 한번 그 다양한 그 다양한 그 인간들의 그거를 선생님이 싹 수집을 해가지고 매주 여러분들에게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는 거죠. 되게 독해요. 되게 겸손하고 아주 성실하고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부리고 내 수강생들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 캐스트를 보고 수학을 공부하는 선생님과 함께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고 또 카메라 너머에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 진짜 아 그렇구나 라고 잘 듣고 여러분들의 공부에 적용을 시켜서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받아들이는 거 얼마나 땡겨한 거예요. 만나 가서 저 좀 만나주세요 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선생님 되게 그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내 모습에 혹시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저 잘난 선배들의 모습으로 갈아 끼우고 또 조금 더 발전하고 그렇게 매주 매주 발전하다 보면 수능 날 저 꼭대기 천정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것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고 이거를 볼 때 간접 범위 좀 좀 했다 하는 친구들이든 아 난 간접 범위가 어려워 하든 일주일에 딱 한강씩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교재 구성 강의 구성 교재는 일단 PDF 파일로 제공을 하고 왜냐하면 교재를 미리 구성을 하면 이 교재를 미리 구성하면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딱 한강씩 밤에 심야 라이브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강을 선생님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도 생각하고 아 그 문제가 아 어디 있더라 아 맞아 그 문제에 접목이 됐는데 이렇게 막 떠올리면서 일주일간 이 한강의 교재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땡겨서 미리 교재로 만들면 그만큼 퀄리티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접 범위 연계 특강이라는 것 자체를 선생님이 처음 해보기 때문에 아마 처음 해보지만 선생님의 그 전략과 효율의 끝판왕인 그걸로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신감 있죠. 자신 있어 보이죠. 너무 자신 있어 보이면 비호감일 수 있는데 우리 수강생들이 거의 볼 거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한 강의를 만들어내고 는 게 더 맞겠다 싶어서요. 지금 이게 현장에서 3강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강 중에 이 캐스트가 올라가는 기준으로 아마 2강이 개강이 됐을 거고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1강씩 업로드를 해서 3월 22일 즈음에 여러분들이 3평 보기 전에 완강이 될 테니까 막 이 강의에 막 집착을 하란 뜻이 아니라 정말 가볍게 일주일에 선생님도 본 커리큘럼 촬영 온라인 오프라인 촬영하고 진행하면서 메인 커리큘럼 진행하면서 쭉 하나 살짝 끌고 가는 느낌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 이거는 에센스 듣고 들을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병렬적으로 쭉 가볍게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에센스를 공부하면서도 눈이 점점 바뀔 것 같아. 개안이라거나 할까 문제를 읽는 힘이 달라질 것 같아요. 든든한 판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1강이 업로드 될 거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2부 1부는 길었죠. 근데 2부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시가 되어 가거든요. 12시가 넘어가면 우리 이제 종료를 해야 돼요. 12시면 딱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12시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이번 주 캐스트에 꼭 이야기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꼭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냐면 지난주에 여기서 선생님을 촬영해 주셨던 카메라 감독님 얘기예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촬영하면서 오늘이 며칠이에요? 라고 물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근데 11월 11월이래 1월 11월이면 수능이잖아 1월 16일이에요? 라고 했더니 감독님이 17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계를 보니까 12시가 넘어가서 선생님이 그랬죠. 12시가 넘어서 아 17일이군요 라고 농담을 했던 그 감독님께서 이렇게 촬영을 하셨는데 촬영하면서 내내 이렇게 선생님이 볼 때는 신입 감독님이셨어요. 여자 감독님이셨고 신입이신 느낌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하고 선생님이 캐스트를 촬영하는데 그 캐스트를 되게 감명 깊게 들으시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그래가지고 아 신입 감독님이시니까 이 캐스트 내용이 조금 와닿기도 하시나 보다. 뭐 수험생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그런 똑같거든요. 우리도 사는 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촬영을 다 끝냈는데 감독님께서 정리를 하시다가 돌아서서 꼭 이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가방을 싸시다가 갑자기 넘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교사용 여기에 있었고 감독님이 이렇게 넘어가는 걸 여기서 어 하고 봤는데 거리가 있어서 가서 잡을 수는 없는 거리였는데 넘어지셔서 근데 이게 바닥이 이렇게 방음을 위해서 약간 그 푹신푹신한 뭐 이렇게 한 겹 깔아져 있기 때문에 아주 시멘트는 아니라 엄청난 충격으로 쿵 하진 않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어 하고 이제 어떡하지 하는데 그 순간 넘어질 때 이 카메라 삼각대를 확 치신 거예요. 근데 이 카메라가 흔들 흔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감독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하시죠 감독님. 흔들 흔들 하는데 여기서 순간 정말 그 넘어지신 신입 감독님 뒷모습 옆으로 누웠어요. 근데 그 뒷모습에서 카메라 어떻게 라는 자막이 보이는 거야. 그 순간 정말 말풍선이 뜨는 거예요. 아 이 카메라가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감독님이 굉장히 곤란하겠다라는 거야.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뒷모습에서 카메라 어떻게 가 보이는 거야. 막 뛰어가서 그 흔들 하고 그 다음에 흔들 할 때 카메라 상황들을 딱 잡았어요. 근데 딱 잡아서 감독님 괜찮으세요. 이랬는데 감독님이 누워서 고개를 대시더니 선생님 카메라는요. 그래서 아 카메라 안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아 제가 카메라를 잡았거든요. 하는데 보니까 넘어지면서 카메라를 쳤는데 넘어지는 거 한 손으로 카메라 삼각다리 한쪽을 이렇게 잡고서 넘어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너무 웃겨가지고 왜냐하면 그 순간에 감독님의 마음도 읽었고 그래서 감독님 근데 우리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카메라가 더 소중해서 카메라 잡은 거 아니에요. 감독님이 카메라 어떻게 하는 느낌이 뒤에서 확 느껴져서 카메라를 잡아서 그랬더니 본인도 뒤에서 우다다닥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선생님이 카메라를 잡아주려고 뛰어오시는 거 날 느꼈대요. 그래서 둘이서 너무 웃었어요. 그래서 한참 웃다가 감독님 근데 몸은 괜찮아요. 아우 지금 제 몸이 문제예요. 하면서 카메라를 살렸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아 그래도 너무 그건 너무 슬프잖아요. 막 했더니 이 에피소드를 선생님 꼭 재미있게 캐스트에 이야기해 주시고 너네도 열심히 공부해라. 삶이 이렇다. 우리가 이 얘기를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번 새벽까지 찍고 있는 선생 저 찍히는 선생 찍고 계신 감독님 넘어지지만 내 몸은 둘째고 카메라 삼각대 하나를 잡고 계신 분 막 이런 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막 웃으면서 여기가 바로 삶의 체험 현장이다. 이게 얼마나 치열하게 이 스튜디오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 얘기를 꼭 생생히 전달을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무슨 것 같은데 재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너무 웃겼거든요. 우리는 하여튼 그래서 감독님 그러면 건강하시고 파스 잘 바르시고 하고 이제 인사를 했죠. 감독님 이야기했습니다. 이 캐스트 꼭 볼 거라고 했거든요. 전화했습니다. 이 개념 에센스 누적 복습에 대해서 묻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QA에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다양한 루트로 개념 에센스를 다 봤다. 저는 지금은 수원을 완강했거든요. 수원을 스튜디오 버전으로 완강했고 수투를 현장 버전으로 촬영하고 있고 현장 버전으로 촬영하는데 현장에서의 속도감이 조금 빠르기 때문에 현장 친구들은 그 현장 시간 외에도 선생님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개념 에센스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 강의가 수투 개념 에센스의 전부일 거기 때문에 속도감이 조금 빠르게 느껴지는 건 선생님이 스튜디오로 재촬영해서 교체하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수원을 완강을 했는데 완강을 함과 동시에 누적 복습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로 근데 어떻게 누적 복습을 하면 되는지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그 포인트는 누적 복습의 포인트는 개념 에센스 누적 복습 플러스 기출에 이제 확장을 시켜봐야 돼. 여러분들이 개념을 배웠고 개념을 대표 기출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빅킬러, 중킬러, 킬러 한 줄에 꿰서 배웠죠. 에센스를 통해서 배웠어. 자 이제 이 풀이법을 이 개념의 적용법을 다른 문제에도 적용을 시켜야 돼. 근데 다른 문제에 적용을 시켰을 때 그 풀이가 올바른 풀이인지 아닌지 스스로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원 개념 에센스가 완강되면서 기출 백선 1이 개강을 해요. 기출 백선 2, 수원 2가 합쳐져서 백문화이기 때문에 2월 1일 날 기출 백선이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2월 1일이 되기 전 월요일 날 입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받으시고 선생님 강의를 목요일부터 볼 수 있도록 2월 1일이 되기 전 월요일에 교재가 입고가 되고 선생님은 목요일 날 오픈을 할 겁니다. 기출 백선에서 수원의 문제를 다양하게 더 풀어보면서 그 개념 에센스로 들어가려고 했던 후보군에 있던 기출들이 기출 백선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기출에 나의 개념적 접근을 확장시키고 제대로 확장을 시켰는지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기출 백선을 풀면서 약간의 더 기출을 풀고 싶으면 난이도 별로 골고루 그 단원에 있는 기출을 무작위로 한 대여섯 문제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전략적으로 이제는 본인의 계획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수원 개념 에센스 완강하신 분들을 너무 축하드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머릿속에 띄워서 수능장으로 가서 뱉어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누적 복습을 해야 되고 누적 복습의 방법을 우리 조교들이 이렇게 방금 설명한 조교들의 누적 복습 방법을 공지사항에 새 소식 선생님의 새 소식 클릭하시면 선생님 홈피에 새 소식 클릭하시면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꼭 확인하고 그대로 복습하셔서 3평부터 100점 한번 받아보세요. 난 진짜 하나도 안 틀려 라는 거 지금 누적 복습 방법을 만든 조교가 3평에 100점을 받은 조교거든요. 그 3평에 100점을 받았던 조교가 지난주에 그 조교 답변 읽어줬던 그 답변을 쓴 그 조교에 그 조교가 누적 복습 에센스로 천정을 바로 한 방에 뚫어버린 조교이기 때문에 그 조교의 누적 복습법을 공지사항에 새 소식으로 올려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선생님 퀘스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또 약간은 생각보다 길어진 퀘스트였지만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과 첫 퀘스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어색했거든요. 누가 듣는지 내 말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가면 조금씩 익숙해지고 우리가 편안해질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선생님을 공감하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 예 선생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잘 지낼게요. 아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듣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퀘스트 촬영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과 갭은 있지만 그게 하나로 가서 붙어서 선생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퀘스트를 듣고 행복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행복하게 공부하는 수험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응원하며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